으 만나지 못 만난다 뭐 못 만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무슨 일로 이런것까지 여긴 너무 위험해요 포커 님을 스스로 강하다 생각하세요 예 아 그게 뭐랄까 13년간 군대 있었고 또 근래 여러 전투를 거치며 강해졌어요 웬만한 작들쯤은 그렇게 강한 포커 님을 위기에서 구한 자에게 이런곳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고요 하하 그렇겠군요 근데 엘프는 어디왔냐 엘프 왜 아나 뭘 그리 바라보세요 아 아니 그게 참 나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요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렇지 잊을 뻔했네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만때 이거 쓰시면 빠져나올 수 있을거에요 타운 포탈 오 엘레니카 이 이건 귀여운 물건인데 전 당신이 사치는거 원치 않아요 아 저 엘레니카 당신은 무척 예쁘군요 이 말을 꼭 하고싶었어요 하하 그 귀여운 엘프가씨에게도 같은말을 했겠죠 에 아 아니 그런 저기 뭐지 그게 하하 당신이 어린이 같아요 하하 당신이 나를 놀리고 있군요 하하 당신이 나를 놀리고 있군요 어디서 그런걸 배웠죠 그리고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바이올린 양보다 폴코님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할 때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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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야 뭐야 이거 삼각관계요 아 이거 참 저 엘레니카 나와 바이올렛은 아직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직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관계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거 정말 제가 헬레니카 양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자 폴코님 저 이렇게 잡다 마실 시간이 없잖아요 행운을 빌겠어요 아 재선을 다할겁니다 물론 죽으면 안돼요 폴코님 그럼 전 이만 아 왜에 같이 가면 되잖아 아 왜 또 아이템만 주고 빤써나가는거 보소 잊혀진 사원 철 철 철 철 디씨에 님들 송이방송 좀 보라고요? 그게 뭔소리에요? 디씨에 디씨에요? 왜 갑자기 디씨가 나오죠? 그 그 뭐죠? 저 저는 글 안써요 그런데 아예 그냥 그런거 글쓸 시간에 어씨씨 아 아 이런 저 검색하니까 나온다고요? 내가 안썼는데 어이씨 왜이렇게 함정이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화도 쓰 그러지 않았을까요? 근데 네 제 방송 보는 분들은 네 별로 네 글 같은거 안쓰 안써요 네 오히려 네 글 없는게 더 좋은거 아닌가? 아 아 여기 길이 좀 복잡한데 또? 아 여기 길이 좀 복잡한데 또? 아씨 막다는게 여기 잠깐 새로운 기술 나왔나? 화이어볼 오 나왔네요? 지식의 신은 엘라보레에게 불에 대한 지식을 흘려서 불을 쏘아 폭발시키는 마법 오른쪽 왼쪽 아래위 오른쪽 위쪽 아래위 에뒤 아 저거 뭐야 씨 아 아 아 아 아 아이템 샀는데 아이템 다 넣어놓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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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써볼까? 파이어볼! 오 센데? 앗 함정이네 아이 진짜 구덩이 미쳤네 이거 Sap 호우 호우 거기 예 사실 사실만을 적었네요 사실만을 게임 잘하잖아요 이게 잠깐만 네 네 네 네 네 자아 렛츠고 오 뭐야 여기 벽에 붙는 것도 있네 아 이런 하아 어 왜 이렇게 약해? 한방 맞고 뒤지네 아 짜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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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레벨업 어머머머머머머 함정이 장난 아니겠구만 어 뭐야 아니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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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빨아들이는데 여기서 아 이런 아 진짜 아 여기 함정 오지네 여기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, 함정 많은데? 잊혀진 사원 지하 1층 근데 이거 이거 뭐냐 이거 뭐냐, 뭐라고 해야지? 코룸, 코룸, 코룸이 코룸3 있잖아요 3 했을 때가 아마 내가 캠 방송 처음 했을 때인데 아마, 맞지 않나? 7월달에 7월달에 확실히 기억나 7월달에 했다, 7월달에 아, 이런 5월달에 캠바가 이렇게 오래됐냐고요? 벌써, 벌써 4달이 됐네요 아, 4달이 아니구나 5달이 됐네 유명해지는 거 싫다고요? 별로 안 유명한데 지금 지금, 지금 학고인데 학고인데 뭐가 유명해요 어이C 아 50은 꾸준히 넘긴다고요? 아, 50은 꾸준히 넘기는데 네 그걸로는 네 안됩니다 사람이, 사람이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, 네 네 아침에 오면 10명받아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다고요? 그래요? 원래 그거는, 네 원래 처음에, 처음에 내 방송 처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원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그, 그럴 수 있어요 네 저, 저도 카카오 처음, 카카오 처음 방송했을 때 네, 맨날 맨날, 어? 옛날에, 혹시나 옛날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맨날에 4명, 5명 이랬는데? 그때 보신 분들 없겠지만 네 아 아 지금 글쎄 근데 고전게임 하는 사람 중 프로다우기 엄청 힘들다고요? 제가 알기로 고전게임 방송하는 사람 중에 프로피디 다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.. 지금 다.. 다 누키피디에요. 다.. 없어요. 제가 말했잖아요. 저번에도. 고전게임.. 고전게임.. 쪽에 좀..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고. 뭐.. 여기 쓰러져있냐? 아.. 와.. 함정 개많아.. 언니 고전게임 하는 사람 저밖에 없다고요? 저.. 저도.. 저.. 고전게임은 안하는데? 저 다른 게임도 하잖아요. 신작게임도 하잖아요. 신작게임 할 때도 있고.. 네? 다른 거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. 무조건 고전게임은 안하는데. 아이씨 함정이네? 힘들게 갔더니만.. 뭐.. 여긴가? 지하 2층? 어 방금 뭐지? 나왔나? 아 저 저 그런데 안한다니깐요? 그거 그런데 글 쓸 시간에 뭐냐 게임하는게 더 낫습니다 저는 아이 이러다 동동동동동동동동동 아 싫어 개불랏 개불랏 오케이 천원 좋았어 너 이렇게 많냐? 뭐가 이렇게 많아 아이씨 아무것도 없네 꽝이고 다 꽝이야? 아니 이런 어 여기 워프있다 세이브 아 이거 또 열려면 또 뭐가 필요한가 보구만 어 타운 포탈 이거 워은 깼냐고요? 아니야? 워은 아하 해보지도 않았는데 저긴 또 뭐야 저긴 또 뭐야 아이씨 아식이 쓰리까지 켜당이냐고요? 아뇨? 쓰리 쓰리는 했는데 이미 방송은 예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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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못보신 분들 은근히 많겠다 네 달 전에 한거니까 네 달 전에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내가 아까 여기로 왔나 길을? 여기여기여기 건너서 왔나? 아니 그게 기억이 안나네 아까 여기 온거 같은데요 워 흠 흠 아이제가 흠 흠 흠 아 그래요? 흠 흠 흠 흠 미미해달라고 했어요? 흠 흠 뭐야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흠 저기로 가야되네 흠 흠 흠 닉네임 뭐.. 원래 닉네임 뭐예요? 바.. 바.. 바꾼거 아니었나? 처음 보온는데 나 저거? 바꾼거 같은데? 호우! 아 안 바꿨다고요? 아 그래요? 제가 기억 못했나 보네요. 어이 이거다 이건가보다 어 뭐야 두 개 중에 하나야? 그 때 재밌게 했었는데 왜 블랙이라 블랙을 내가 왜 왜 이러냐 이거? 이 두 개 중에 하나인가 본데? 코피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. 에론님 사과하세요 애초에 블랙 플러스면 댓글 조작 야 뭐야 이거 왜 꼈어? 잠깐만 아 설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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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천원 아이아 아까 세이브 해놨는데 상자 다 까져있어야 되는거 아냐 원래? 상자를 왜 다 안 까져있지? 이상하네 이거 전시나 화이팅 왜 사해달라고요? 아니 그 사람 안하는데 왜 해줘요 아이치 점프해주고 어이씨 흐앗 허허 흐앗 네 아이씨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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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기종이요? 저 갤럭시 에스 세븐 엣지요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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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님맞 흐앗 tekn 흑 흑 흑 흑 흑 흑 아 저거 저게 아닌가 본데? 아닌데 저거 말고 없는데 레벨업 위쪽인가? 상대인 뽀뽀뽀 도 do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 돼! 아.. 못 먹었네요 힐 힐 자 열쇠 먹었으니까 되겠죠 이제 힐 지금 몇 퍼센트 진행한 거냐고요? 모르죠 저도 이걸 처음 하는 건데 오늘 제발! 아 왜 안.. 아 왜 안 열려! 뭐지? 아 뭐 안 했나 내가 또? 어.. 혼란.. 혼란 걸렸다 잠깐만 여기 뭐 있나? 기억에? 여기 아닌데? 여기 아닌데? 힐 다 맞네 이거 뭔가 부금이.. 부금이 뭐라고 해야 되지? 니등게임.. 니등게임 있죠? 니등게임에 나올 만한 그런 부금이야 2x2 여기가 여기가.. 어디가 뭐야.. 어디가 있어요? 스탱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2x2 아니,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, 도대체? 이 느낌 욕하다뇨 당겨도 안 되는데? 아니야, 저 모니터 더블 모니터 아닙니다 뭐 어때, 이익스 지젤을 안 해봐요 옛날에 말했지, 제가 이익스 지젤을 많이 했다고 아니, 뭐 어쩌라는 거야, 이거? 하... 아, 이 씨... 아, 이 씨... 문이 안 열려, 문이... 네에... 네에... 별막! 아, 여기 길이 있구만, 또... 혹시나 했는데 여긴가보네... ㅇ... 댕댕에 흉내내달라고요? 땡댕!!!!! 땡두두둑 투bli 어? 오케이 열렸다 보스전인가보다 기메라로군 뭐야 바로 바로 붙어? 어? 뭐야? 어요, 왜이렇게 쎄? 으앗! 으읗! イヨタイネイジャシウ 후 자, 마..마법기술 멋있어 빠이..파이어볼..어 빛의 검? 오,뭐야 빛의 신인 엘레인의 성스러운 힘에다 어둠의 검 오,뭐야 이거? 저게 HP를 뺏어오는거라고? 아래,아래,아래? 아,검에다 힘,힘 부여하는거야? 와,HP 엄청 많이 차는데? 와,사기다 이거 완전 개사기 개사기기는.. 와,많이도 하는데 이거 늘 봤어 피차는거야? 피가 아주...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는데? 자,이번엔 빛의 검 한번 써보죠 이건 뭐지? 이건 아무 효과 없는거니? 와,얘 가만히있다 이제 이렇게 잡았죠? 아,너무 시시하네 검 별을 얻었다 자,이제 나가면 되죠 아,잠깐만 미치검! 자식이! 자,이제 여기 나가자고 여기서 뭐야? 쟤 왜 뒤졌냐? 저거,저거,저거 저거 밟아가면 죽은건가? 아닌데? 저거 밟아도 안되지는데,쟤네 코피리님 쿠키 1개 감사합니다 에론님 항아리 시리즈 해주세요 항아리 고인물이시잖아요 항아리요? 항아리를 왜해요 갑자기 아,물약 좀 주지 않겠네? 아,뭐 아이템 하나도 안주네 너무한거 아니야? 아,고피리님 쿠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,어듬의 곱 쏘고 내 때리면 이제 피차져 이제 흐흫 와,내 피차는건 이거 사기네 흐흫 뭐야 도ら booster 도움드 도움드 좋아 2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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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다 음정이야? 항아리 5분껏 못하는데요? 아 여기가 아닌데? 머리 잘랐잖아요 아 나가는 길이 어디야 이거? 아 됐다 내가 내가 왜 내 머리를 왜 갑자기 이게 어이가 없네 길이 막혔네 그 전에 일단 아이템 좀 사야겠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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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량 너무 비싸다 인간적으로 하나에 천원이야 말도 안 돼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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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할까? 무서운 괴물들이 잔뜩 있을텐데 큰 도움 안되더러 따라가고 그랬나? 바이올렛 혼자서 뭐하는거야? 아 볼코님 돌아오셨군요 하하 고생을 좀 했지 정말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렇지도 않아 이미 13년간이나 출연했는거야 이쯤이야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 얼마든 여기서 오빠의 농간에 걸려 볼코님이 고생하셨었지요? 미안해요 그건 바이올렛이 사갈 일이 아니야 또 그 멍청한 대류를 쓰여서게 받친 비밀통로가 있는 곳에 가둔 덕에 아 미 미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뇨 괜찮아요 오빠는 그런 말 듣는게 당연해요 전 당신이 우사한 것만으로 기쁜걸요 그런 진지한 얼굴하고 그런 얘기하니 그러한 기분이 드는걸 볼코님 기억나요? 응 뭐가 전에 내역토에서 였던가요? 폭탄 아저씨와 한바탕 싸우고 나서 제가 볼코님한테 붙어갔을 때 아 그때 하버디 여성 얘기로 어쩜 그리 냉정하게 거주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사람의 마음을 방패하게 만들어 나도 어렸을 땐 그렇지 않았는데 오랜 전쟁을 거꾸며 어느새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에 빠져버린 것 같아 그런 내게 옛날 어렸을 때 마음을 돌려준 건 바로 바이올렛 당신인 것 같아 그때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중히 사과하지 어때 좋아요 그럼 저 정중히 사과를 받아들일게요 하하 그거 맘에 드는 대답인걸 그럼 전 이번 들어가야겠어요 불코님 빨리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구만 나를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지 나를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지 여기 여기 아래 페어 여기 여기도 가야 됩니다 여기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아 이건 뭐지? 왜 마법진같은게 있냐? 뭐하튼 흥분을 해요 또 폐허 지하 1층? 사실 왜 뜬 것 없이 지하 1층로 가지니? 어 얘네 왜 이렇게 안죽어 어 뭐 아이템 아무것도 안주네 아 이게 이동할 수 있는 그거네 근데 사내스 다 조사하고 와야되는건가? 그렇다면 오른쪽 먼저 아 이렇게 잘 막아 이자식 어 뭐야 오 120원 뭐야 해골 빠져가야 죽었는데? 저기? 인템 한 번 해주고 오 이씨 마법사 어 이라고? 여기 아니고? 어 이거 MP 자동회복 되냐구요? 아뇨? 채워야죠 당연히 하이 뼈따기에는 아무것도 안주잖아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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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뼈따기를 치는데 피가 나냐구요?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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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뼈따기를 치는데 피가 나냐구요?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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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 마법 쓸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?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네 진짜 아 진짜 아니 아니 몇 번에 떨어지는 거야 아니 왜 아 진짜 야 여기 올 필요 없었던 거 같은데? 되지? 하나 잡았고 와 쟤 날아다니네 여기서 아니 들어왔는데 뭐 아이템도 없어? 아니 여기 왜 온 거야 그럼? 아니 이미 먹었나? 네 여기 끝났고 이거 왜 밑에 한번 가보죠? 함약 다 없애놓고 열쇠 퐁 퐁! 이거 아니고 아씨 야야야야 야야야야 어? 이거 다 떨어졌네 으음 여야야 이래 아씨 아씨 저기로 넘어가야 되나? 흐으! 아 잠깐만 아이씨 아아 진짜 아 저 목들 미쳤는데 이거? 아 나 안 잡고 하겠지 저게 진짜 아 얘네 에이스터 이게 레벨업 아니 왜! 아니! 제대로 뛰었잖아 저게 진짜 아이씨 근데 잘 못하나? 제발 제발 vastly 더 athletes 자세히는 진짜 아이씨 아니